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게 뭐게요 이게 뭐게요 정답은 안더 드래곤 마인크래프트 유저 99.9%는 자화불만한 그런 몹인데요 아주 멋있게 생겼지만 단순하게 표현을 했어요 자 드래곤도 불러올게요 자 왔습니다 이제 드래곤이랑 자 잠깐만요 확대를 좀 할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엔더 드래곤은 엔더 수정이 없으면 피가 달아서 죽습니다 엔더 수정이 엔더 수정이 엔더 수정이 있으면 어 에너지가 달아도 회복이 돼요 휘가 회복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거 꼬리도 연구하고 날개도 연구했는데 연 날개는 그냥 똑같이 하려고 했어요 귀찮아서 자 여기 뾰족함이 뾰족함이 기억나왔고 여기는 안 삐져나왔어요 자 단점이에요 단점이에요 단점이래 다른점이에요 다른점이에요 다른점 오케이 이제 싸웁니다 여러분 갑니다 제가 불에 쏜 것처럼 해주세요 예상을 제가 확대해도 없는데 그래도 지지 않고 싸우는 우리의 따우기 창작한 드러그오네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야 자 여러분 엔딩 수정이 없어서 찍었습니다 이렇게 엔딩이 끝나게 된 엔딩이 끝나게 된 우리의 엔딩이 엔딩이 한 번 더 갑니다 씩 갑니다 자 멋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잡아보세요 안녕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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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